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라를 흔들다시피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은 전날까지는 3분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2분으로 제안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마이크가 좀 꺼져 있더라도 조금 잠시 동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진술이 지금 나라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명태균 씨가 제일 중요한 증인입니다.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명태균 씨는 3억 8천 자역에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명태균 씨는 3억 8천 5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납세 업무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시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당의 고위인사도 만났다고 합니다. 2022년 창원보선과 이번 22대 총선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1년 4월 이후 대선까지 무려 81차례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비용도 3억 7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고액의 체납자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비용 출처 등 저희들이 규명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명태교실이 지금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정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언론과 방송 신문 인터뷰에는 매일같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 정작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는 정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결의로 동행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지난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나오는 이름이 명태균입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대통령과 여사의 선거 개입이라는 사건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일같이 언론들과 접촉하며 하고 싶은 말은 해대면서 오늘 이 자리는 거부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은 공직 시절 논란으로 국감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마땅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명태균이 대통령, 탄핵, 하약라는 말을 내부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엄청난 발언을 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오늘 자 언론에서도 대선 당시 여당의 당원명부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고스란히 유출 주장됐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관련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명태균 그 씨를 반드시 출석 증언대에 세워야 합니다. 수사로 인한 불출석 이유는 말도 안 됩니다.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후까지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권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대덕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 국민이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의혹 관련 증인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김영선 증인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 내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자입니다. 김영선 증인은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해 보궐선거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전말을 밝힐 핵심 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신정원 위원장님 위 두 사람의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 주시고 출석일을 종합감사일로 변경해 주십시오. 만일 종합감사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고발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추가적인 두 분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세 번 하십시오. 네. 조승환 의원님. 네. 저는 국회의원.